1, 2, 3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의상 속에 타고 있어요 적시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촬영한다 끝! 한국 밴드계의 해석 고쇼가 산별의 이름 원희의 마음속이라는 학설 중단 또 이 학설이라는 유행어 반응 이거 뭐야 이거 고개 이거 뭐야 다 생겼어 고개 이거 뭐예요 나뭇가지 튀어나온 거예요 뭐예요? 나 이때 진짜 살 많이 뺐어 지금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도 사람 같겠지 이곳은? 몰라요 누군가의 천막인데 여기로 도망가고 왔어요 그리고 일단 밖에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은밀하게 이곳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이들 분들의 라타타라는 노래를 커버해서 이제 왔는데요 하러 왔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활동이 끝났어요 그래서 방송 활동이 끝나서 잠깐 이제 추석도 있고 해서 이제 고삐를 살짝 풀고 엄청 먹었는데 갑자기 도시에서 어? 원희분들 저희 한번만 나와주세요 이래서 어머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고삐를 다시 꼈죠 그래서 다시 좀 살도 빼고 연습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오늘 열정적이게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제 포인트는 섹션할 때 스틱 돌리면서 춤벌을 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여기 프리크로스 부분이 있는데 프리크로스란 뭐인가 이제 뭐냐 프리크로스란 이제 수렴 들어가기 전에랑 프리크로스란 뭐냐 후렴 들어가기 전에 부문이 이제 프리크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프리크로스 부문의 이제 베이스가 약간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그루브를 살려주는 느낌으로 벌써 되겠네요 벌써 되겠네요 그걸 이제 약간 주의깊게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저는 레전드 레전드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편곡에서 라보키아가 말했습니다 아 원래 러비야 하고 원래 원곡은 러비야 따라따따따 아 그 두 개 있지 네 이제 저희가 속 부분의 코드를 바꿔서 완전 이제 러브 위프로 이제 오랫점이요 저희 그 헤드뱅과 또 그 마킹롤의 머니의 모습이 킬링픈즈 아닌가 싶습니다 러브 위프로 러브 위프로 이거 예상인데 러블럴 러브 위프로 찾아볼 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데보다 여기 이렇게 어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래 잡히겠지만 아마 잡히겠죠 아 이게 이럴때 나왔던 노래, 그리고 끝나요. 아 이것도 이거. 약간 그 아련한 가성. 의장소개 탈. 자, 여기 전시인 찍어주세요. 되게 민망한 순간입니다. 나는 방송면 쓰고 싶어요. 아 원래 키아가 된 의견은 방독면이나 좀 고글 같은 걸 쓰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아 예, 우리 간다. 아 반, 오늘은 방송이어가지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촬영한다. 끝! 아 일단 저희가 이번에 워쇼의 특별 스페셜 무대에서 맡았다라는 문제를 하게 됐는데 뭔가 좀 이제 잘 한 것 같고 구독과 이렇게 연습 많이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워쇼에서 아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원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